탐험용 부츠... 31골이면 살만한거 같은데? 나 돈을 흥민이형한테 붙였는데? 나 연결해줄게 우정반지 끼면은? 아니 아니야 우정반지 끼면은? 난 연결했어 흥민이형 거래 나 연결했어 다 주... 어 오케이 줬어 그냥 탐험용한테 뭐해줘? 나 좀 세 보인다 돈 주는거 아니야? 신발 사라고 돈 주는거 아니야? 응 아 신발만 사? 응 탐험용 부츠 사고 어차피 집들... 아 돈 다 줘서 그러면 아예 싸우고 사게 하든가 잠깐만 형 버그! 버그 봐봐 형 얼만데? 구츠 파이프 22원 어 그건 맞는데? 그 다음에 야영가방 사면 야영가방 사면 야영가방 내가... 아... 흥민이형한테 죽게 회피 높이는게 나을거 같아 손톱은 다 줬어 한게 있어서 아니 그냥 너 턴 회사 과목아 너 턴 회사고 물음표 할게 뭐아 나 최종템이야 무기 최종템이야 더이상 안사도 돼? 어 내꺼다 마침 어 웬만하면 나 이거 다음 이것보다 좋은게 그거야 그때 우리 턴 계속 넘겨 동안 이거 무조건 근데 이거 골드고 빼기 무기가 좋은거 같다 아 불알 쓰레기 아 불알 쓰레기 이거 왜 좋은지 보여줄게 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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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? 다사다사 정찰스코를 하나 살까? 어 저거 진짜 좋아 하나 살게 하나 위에 그룹 위에 여기 다 걷어버려 여기 퀘스트 하나밖에 없다 근데 영어야 퀘스트 아 그냥 받으면 될거 오케이 아 나 이제 장비 수확해야지 어 저거 잡으래 개빡친다 아 째리네 파티회복은 지금 없고 와 60폴드네 그래도 선종 아니 올라가야돼 어 뭐야 아 나 저 골렘 잠깐만 우정반지 있으신분 아 우정반지 저 있어요 드릴게요 흥민이 해야되죠 그럼 이거 골렘 잡고 갈 수 있거든 좋았어 흥민이 형 껴봐 어 나 반지 없어서 저 끼고 있으면 돼 응 껴어? 어 껴쓴 그래도 안다 그럼 위로가서 딴거 잡자 응 그럼 어 이 거대바이를 잡을게 그럼 다 따 응 집 다 개쎄거든 와 얘 좀 무서워 어 어 아 각통들 좋아요 응 저게 최종 무기지 밀려라 아 저항해버린구만 그렇다면 니놈은 내가 처리하마 와 와 헐 하하하하 이게 곧 정이다 짱쓰 인지다 인지 어 일단 나 줘 인지 목걸이 장착만 해놔겠다 이거 어차피 인지를 쓰진 않을거지만 저 재단에서 생명 1 획득할 수 있는데 저 피 너무 많이 깎이지 않나 아 안돼 저거 내가 했던건데 피 한 20갖겨 나 피 30대 밟아보샴 근데 응 왜 꼭 피를 희생 안할수도 있음 아 아 그런가 뭐 뭐 뭐 희생해야해 희생 아이치 잠만 이거 생명서 하는게 낫나 어 최대 체력이 줄었는데 어 스커 스커지랑 카오스랑 체력 있는데 아니 스커지는 근데 해버리게 잡는게 낫더라고 그럼 가운데 가운데 택 생명 탈의 20을 바치고 생명을 얻었다 너무 응 그래 나 칼이 좋지 뭐 취소는 안돼 안됐나 그러면은 어 20 너무 큰데 나 스 갑자기 레벨 0 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저 오른쪽 거 잡긴 해야되는데 응 위로 올라와서 얘네 잡고 가자 눈사람 캠프 응 동상 너무 아프다 씨 근데 이거 목숨만화가 나야 나중에 최대 체력이 별로 의미없어 그래도 해피캐가 까지도 다행이다 응 아니 아니 뭐 나이스 왔다 어 아니 이거 내꺼다 이거 먹어야지 무조건 이거 눈사람 잡고 달달하여 눈사람 눈사람 잡고 먹자 잠깐만 나 또 장비 사업해야 돼 응 이거 손 진짜 많이 간다 오 근데 뭔가 이보파 느낌 좋은데 괜찮은데 되게 아까 얘네한테 죽었다 맞지 맞아 와 까꿍 까꿍 아 그렇지 역시 회피 35 아 아 아 헐 헐 내 턴 또 맞아야돼 와 빙결이갖고 딜 졸라 아플텐데 어 잠깐만 아 내 목숨 사길 잘했다 흠이 죽겠다 이거 아니 죽었다 이거 믿을건 컴온 너 스킬 뭐야 아 아 흠이 오른쪽거 때려 어 공정성이지 양옆 때리는거라서 집중 쓰고 아니면은 파를노세 쓰면은 일반공격도 29딜 되거든 사는게 먼저 아니겠어 파를노세 결국 저것도 확률이긴 한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저 맨 왼쪽 눈사람이 너만 안 때리면은 된단 말이야 맞아 범위공격이라서 근데 범위공격이라서 근데 범위쓴 범위쓰면 죽어 죽었다 안녕 아직 몰라 어 죽었다 안녕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피해자오류가 크리티컬이었지 호소는 죽어면 돼 응 딜내야돼 조금이라도 거들어야돼 아 내 집중 포인트는 아깝다 저건 안 써도 되는데 와 눈사람 이렇게 센 존재인가? 나 7%로 이거 하면 더 좋은가? 뭐 줄까 눈사람? 처음 잡았어요 눈사람 도전과자 쾅쾅 아이스크림 줄 듯 과연? 야호 사용 나이스 아 있던 거네 이건 이미 있어 어 이거는 싸울 때 쓰는 거 어 이거 타이언이 갖고 있어 천턴이라 와 너무 아픈데 와 이거 야영 펼쳐야겠는데? 저 얼음 휴식처 있잖아 거기 앞에 야영 펼치자 그래 나 곧 간다 나 곧 간다 내가 펼침 응 휴식해 버리기 아 이거 수압 진짜 너무 많이 갔다 흥민이 형 야영 캠어 저기 위에 뭐 떴다 룬 문장 능지 지력인데 너가 했고 아모아 아 바로 싸울 수 없나? 바로 싸울 수 있는데? 근데 쉬어야 아 그러네? 피 풀피다 총소 총소 풀피 되가지고 근데 잠깐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나이도가 다르단 말이지 응 맞지 응 맞지 가운데 거 팰게 일단 2레벨이네 아 좋아 저 방관이 사기야 이거 이 무기가 뒤로 갈수록 좋단 말이지 뒤에 다 방어력이 있어서 이거 그냥 싸요를 안 때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과보이만 패냐 어 가운데 있는 애 때릴게 응 아니면은 범위 공격할까? 몇 딜인데 성공했으면 돼? 6 안돼 가운데 거 죽여 안돼 4레벨 내가 왼쪽 걸펴겠다 아니 수영 뛰면은 확률이 떨어져서 안 돼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야영지 있으니까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좋다 한 번 더 싸우면 되겠는데? 턴만 턴만 빨리 더 내가 피가 너무 없는데? 빡셀걸 무조건 휴식하고 해야 될텐데 근데 이제 스쿼즈 오는 턴이긴 한데 그니까 저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싸우고 이거 과목이가 이거 해서 뭐 나오는지 쓰자 네 그러면은 뭐 또 턴 낭비야 그러면은 어 쉬고 가자 쉬고 그럼 나 이게 나지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와 근데 나 피가 너무 좁다 내가 가위바? 그냥? 솔직히 육 차이라 경험치네 아씨 뭐야 어? 뭐야 이거 가자 플레이 밖에 없네 어 쟤 행운 4차이야 나이스 나이스 경험치를 해서 돈으로 온거야 휴식이 이득이야 그러면 3개 다 차니까 나 쉴게 응 오른쪽 하깐 갖다 셔도 되는데 저기 물음표 보이는데 조용한 빈터도 지는 형이 밝고 오셈 아 나 어 나이스 아이템 아 오 방관까지 방 스위치 갈게 생겼구만 스위칭 할일은 없을거 같애 이거 딜이 그러면은 우리의 머니가 생겼구만 평원 되게 좋네 집중 채우는거 이거 아니 별로야 아 왜 안 물려 그렇다면 전퓨가야겠구만 뭐야 저 우물 왕실광대가 뭐 주더라 죽이면 떠나게 해야겠어 어 필요없어 아 근데 레벨 4다 저거 아 광대가 모자 주든가 모자 능력이 뭐였죠 아 파티 어쩌고 놀려주는거 아니었나 왕실알 말고는 지금 이 무기가 짱이지 나이스 뭔가 기분 나쁜거 걸려 아 맞아 과목의 템인데 저거 죽이면 해 위에 있던 스커즈 어 난 광대템이었던건데 이렇게 이렇게 근데 따갑네 아 얘 크리가 떠야지 마무리 되는데 그러면은 오른쪽 걸 때려 그래 나의 킹정성은 믿는구만 따요 아 어차피 왼쪽 거는 내가 방관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나야 킹정성 하세이 하이 지린다 킹정성 나왔다 다행이다 아 모래시계 뜨면은 검은 세엄까지 껴가지고 이거 나와 이거 랩초 왜 이렇게 나왔냐 와우 한 번 더 가자 오케이 고 오케이 아 또 얘다 가운데 너무 쎄 저 무기가 아 괜찮네 저게 나랑 똑같은 칼인데 저 칼이 사기야 아아 아 나이스 나 피가 없어서 맞으면 티 나거든요 엄청 다시 한 번 나를 믿는가 믿는다 아 까비 터지긴 했는데 어 너가 가운데 마무리 해줘야 돼 응 그렇지 우리 따르다노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칼 너무 좋아 고블링 칼 뭘 해봐라 뭘 해봐라 뭐 하네 피하기 나이스 아 광대모자 파티 저항일 파티 회피일 파티 방어구일 그렇게 좋진 않네 근데 초반에 괜찮지 전부 다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 어 잠깐만 속도 속도 나 이미 초반 속도인데 95 95가 맥시멈이라서 어 저거 잘 보고 해야돼 아니 나 이거 필요없어 나 이미 그거야 그럼 놔주셈 아 나 근데 그건데 근데 형 수염 끼고 있어 수염이다 그럼 너가 끼워 그럼 놔주셈 냉동매력 좋네 이거 여기 추운 동네랑 회복 한번 하고 가자 안전하게 끝인가 끝인가 어 끝났네 어 이제 캐스트 캐스트 아이템 굴곡진 활 준다 장궁이다 괜찮아 아 나 뼈 원형 방패 이거 사면 안 돼? 나 방패야 형께 더 좋을텐데 어 19만원밖에 안해서 어 나 11원만 줘 근데 형께 더 좋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나 지금 방패 방어이 아 회피라서 어 회피충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 주면 됩니까? 11원 음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사야될게 사슬 덧댐자 모드 야영가방 사슬 덧댐자 모드 사슬 덧댐자 모드 어 저걸 사야겠구만 왜? 저게 이제 힘을 올려주니까 왜 대답이 없죠? 어? 근데 야영가방 사고 일단 필수로 야영가방 사줄게 아 맞아 나 돈 조금 더 줘 나 파이프업 그래야돼 파이프 다들 기본으로 하나씩은 올리자 나 지금 파티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흥민이형 지금 어클 얼마야? 22골드야? 어 지금 22골드 스커즈 온다 그 파이프 하나 어클하고 야영가방 상타용은 형 돈이 안되겠네 어 돈이 될 거 같은데 싹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뭐 사면 돼? 그 다음에 이제 다 사쓸? 사슬 덧댄가볼? 그거를 돈 주면 될 거 같은데? 제가 사줄게 나 돈이 있음 나도 돈이 있음 그 다음에 흥민이형 낀 템을 갓바를 흥민이형 내가 꼈어 사살 덧댄가볼 미친 그거 뭐 까지는 거 있을텐데 지력 까지네 미친 아니 제가 해야 돼 다 죽게 갑옷 없는 사람 이거 내꺼 끼셈 뭔데? 나는 있어 방어구의 저항 어 나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가 뭐지? 살 거 다 썼으면 나 돈 줘 나 휴식 아 휴식 하지 말까? 나 어차피 레벨업 하네 템트 템트 그 다음에 퀘스트 아이템은 활인데 필요 없거든 무기는 포상금 60골드가 낫겠지? 응 어 60골드 정찰 스크롤 한번 갈기샘 과목아 오른쪽에 응 아니 오른쪽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이야 동상봉우리 처치하기 이거 저 위에 가야 되는 거네 10인데? 미친 응? 동상봉우리 10인데 레벨이 무슨 소리야 메인퀴에 동상봉우리 처치하기 위에 아 저게 최종 목적지인가 보네 그러면 어 여긴 되게 짧네 체트업 2는 음 요거 하고 스커즈 오면 스커즈 오면 스커즈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 7호를 받자 여기죠 아 휴식 안해도 돼 돈 아카어 응 맞아 평적으로 야영진에서 받으면 되지 야영진 우리 지금 5개라서 파이프 샀어 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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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사람 패러 가면 되겠다 흠 음 음 으음 으흠 파란젤리 써보 캔 안깁니까? 60골 주는거 가자 어차피 울음표도 오오랩 아니 못게 못게 오랩이야 오랩 개쎄다 여기 어차피 물음표 하면서 저기 유령 캠프까지 하자 여기에 그것도 있을지 어떻게 알아 성소 성소 체력도라 거머 움직여라 응 알았어 그 다음 오는 길에 거문의문 하면 되겠다 우리 어디쪽으로 가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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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럭키? 아 아니? 얘 잘 만해 얘 류트조 내가 이 새끼야 유리를 주는 애네 호르델리우스 나 마방이다 마방 아프다 간지럽다 간지럽다 나이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여기 한 번 더 또 때리기 또 때리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은 거 줘라 아유스트 좋아 응 어 쓸만해 근데 곱빼기가 20이라서 싹 좋은데? 거기다 한 칸 딜이야 한 칸 딜 근데 이거 깨지는 거라서 근데 그게 너무 나잖아 괜찮아 괜찮아 재능이 너무 나잖아 나 재능인데? 근데 76밖에 안 돼서 반대로 말하면 깨질 확률이 24팔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나 자능 캔데? 재능 캔데? 어 쓰다가 깨지면 그냥 딴 거 써 응 거쳐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다 응 이걸 고쳐 가야겠네 동상냄 보소 와 미쳤다 이거 머리 봐 쿠팡맨이다 지금 완전 쿠팡인데? 쿠팡맨한테 아이템을 다 갖다 팔라고 하자 응 어 여기 된다 전투 음 어 여기 된다 전투 음 환술자를 패주면 아씨 저주가 할까봐 아니 쇼크 나 너무 아픈데 왼쪽 거 때려줘 얘도 6 19 얘 성공하면은 죽일 수 있는데? 아 근데 딜러스가 나오잖아 마법 마법주황 때문에 그래서 환술사 죽이고 아니 어차피 환술사는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너가 20딜을 넣는다고 했을 때 내가 16딜을 마무리하는게 이득이잖아 응 아니? 그렇다면 뭔가 느낌이 쎄야 유령 죽겠다 격려를 받고 아니 아냐 맞아 딜러스 나오는거 맞아 좋지 이렇게 이쁘다 나 집탐 가야 되나? 나 그냥 여기서 휴식한번 더 때려야되나? 여기 위쪽으로 가야할까? 휴식행 어 위쪽 가자 이거 근데 텐 끝나네 텐 끝나 텐트 핫 나이스 집중력이 가득차 아 근데 나 집중력이 어차피 가득 찼는데? 나도 샘 나 피도 채울겸 그래? 이거 회복도 되나? 응 회복도 되나? 집중력만 가득 차는거 같은데? 응 회복도 돼 아 그래? 이거 성 이거는 석상이랑 성소는 무조건 피차는거 아닌가? 아 씨 없어졌다 어차피 이거 와라 와라 아 나이스 아 어 아 근데 이거 두리잡기 빡세거 이거 5짜리야 그게 몰래 지나가주지 그리고 중독 확률 그거여가지고 아 중독 쟤 2개짜리야 회복 나이스 레벨업 좋았다 아 이거 피는 안찾는데 레벨업해서 찼다 응 아 그럼 됐지 뭐 응 응 한 여기서 대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얘 잡고 눈사람 잡으면 되겠다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가라고? 어 우리 얘 못잡겠는데 파란젤리 케이크가 포기해야겠는데 60골 주는데 응 중독 걸리면은 치료비가 더 나와 어 어 저 위에 약간 살짝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데임보스 아 이제 얘 때문에 적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래도 레벨은 뜨잖아 아니네 아 레벨 뜨네 레벨은 뜬다 아 나 스왑을 안했다 어차피 우리 뭐 레벨만 보고 다니는데 광호가 너 그 우정만지 껴 볼래? 나 없어 우정만 나한테 있는 나한테 있어 어 이거 바꿔가면서 껴야 돼 좋았어 아니 파란젤리 케이크에요 좋았어 아니 파란젤리 케이크에요 껴어 되나? 되네 못 봤어 너 류트 줘라 어 류트 줘면 좋은데 그거 줘라 그거 줘라 그래도 안 때려 그렇지 깔끔했다 아 아 좋다 괜찮아 여기서 무기 얻어가면 돼 줘라 제가 류트 줄거야 또 줘라 어응 안줘 딴거 껴 그 유리템이 스펙은 좋은데 저런게 아쉽다 아 근데 나 피통이 너무 적어 큰일났네 음 음 우리 검은 놈을 잡고 가자 저것도 4렙이라서 못 잡을거 같은데요 잠깐만 우리도 4렙이야 아니야 이거 맞사렙이면 우리가 못 박스해 아 근데 우리 데이모스 위치를 모르네 눌러도 안 뜨네 데이모스는 이건거 같은데 이게 데이모스네 고대 채석장 아 그래? 아 저기 가야겠다 그리고 얘 잡고 가야지 뭐 이거 뭐죠? 피해야될까? 피하세요 아 저게 맞네 데이모스 잡으면 뭐 줘요? 얘가 걘가? 그 엄청 좋은 헬멧 주는 애? 얘 처음 본 애야 이런거 없었어 우리 네 저 데이모스 머리 같은거 우리 잊지 않았어? 다른거 걔 다른걸 해볼까? 어라이템 어 괌홍이가 하면 100%긴 한데 왜 나 진 아 그러네 강의 화생 그렇지 나이스 괌홍이 괌홍이 이득이다 아 나 그냥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 휴식비 얼마임? 나 돈 좀 주세요 2원 주세요 어 이거 경우면 줄게 어 편집 바꿔야지 이거 바로 가는거죠? 최석장 어 최석장 갔다가 검은음을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근데 최석장도 빡셀거 같긴 한데 집에 있지 체았다는 그네 오 와 와 이동봐 아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 스왑해야 돼가지고 안 보이게 다 스왑 중이야 럭키네 50초 확률로 싸우기 어 이거 할만해 빗자루다 한 대만 맞으면 돼 어 무기 줘라 무기 줘라 근데 이거 저중 걸리면 기분 나쁜데 속도 떨어지거나 어 안 걸렸다 아 시원하게 찌르네 어 위에 또 쟤네 쟤가 그 아까 우물 광대 그거네 어 스쿠즈 왜이렇게 빨리 오냐 또 오네 어 어 저기 말이름이 색서발이야 어? 어 색서발 아 얘 그거다 짬뽕이다 아 얘 맞네 근데 나 왜 1대1이냐 왜 혼자 잡아 왜 혼자 잡아 거리가 안 되었나보지 응 뒤로가 도망가 도망가 흐흫 흐흐흫 하유쿠니카노는 7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홀라이버서 도망간다 홀라이버서 도망간다 홀라이버서 도망간다 홀라이버서 도망가네 섹스 우리집 켜지는줄 알았네 자동으로 귀신인줄 밟을게 챕터 바뀌면 날도 올라가냐고요 챕터마다 다 계좌비 달라서 낚시 안 바꿀거 같은데 오오오오오 왜 일어난가 아아 아아 도를 입히는구만 집중받아서 뒤에 뒤로 미루자 그럼 무조건 킬이야 그럼 무조건 킬이야 흐흐흫 맞아? 응 어 우리 따른 단도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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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다 와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아아 아 아 나가 얘 따른 언더 아 이게 맞아 그 해매 주는 애 우리 애 죽여봤어 다들 정신이 없었지만 몬이랑 로어랑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제꺼네요? 응? 형 수염 최대 그거를 아 수염을 싸요가 스위칭 하세요?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체력을 올려주는 거라서 싸요가 그거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 나 이거 나 줘 나 알겠어 공격 데미지면은 마디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수염? 어 그러게? 그럴 수 있겠다 어 공격 데미지면은 잠깐 근데 너 멀어서 안 돼 아 찌직 냉동맹 방어구 저항 근데 나는 방어구가 좋은데 어우 아파 와 멀리 간다 쿠팡맨 이거 좀 옮겨주세요 가짜 수염 어깨 아 이제 아마 거래될거야 이거를 쿠팡맨 여기까지가서 야영지 깔아주세요 어디? 근데 형 나는 공격 캐릭이 아니라 버퍼라서 수염 별로 효율이 없어 너가 원래 끼고 있는게 뭔데 나 그냥 기본 처음에 시작했던 태투템 아니야 이거 모자야 이거 방어구 저항 속도인데 아 방어구도 있어? 그럼 그냥 너 꺼줘 어떤거 데이모스의 머리 응 그래 그럼 이건 너가 써 방어구 체력을 나 그리고 나 최대 체력 낮아야 돼 나 어차피 피하면 돼 주삼 주삼 아 근데 수염은 그리고 나 줘 혹시 나중에 다른 아이템으로 스피드 아니 말고 내가 머리 이게 머리야 수염도 머리고 이것도 머리야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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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 이거 수염 줄게 너가 데이모스를 끼생거면 나 이제 가도 돼? 아냐 아직 안왔어 이제 가면 됩니다 어 왔어 어 뭐야 어 형꺼다 불초는 바로 먹지 나이스 불초는 하나씩 수염 대신 들고 있어야겠네 불초는 하나씩 수염 대신 들고 있어야겠네 아 이거 내가 배 갖고 있으면은 같이 소환할텐데 여기 나 없어요 수리 키트 말씀 나 없어요 수리 키트 말씀 이거 핑 좀 어 광훈이 너는 그거 해야된다잉 영영캠프 너 얼음에 죽는다잉 아 그렇죠 출발 하지만 기력을 써서 한번 더 들어간다면 2등이죠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휴식 나 될까? 나 안될거 같은데 5칸 안 되면 기력 써 집중력 있잖아 아 아 잠깐만 택한에 기력 써도 안된다 아니 그 기분 좋아지면 아 이게 한번씩 갈때 가끔 터지거든 이래도 안됩니다 기분 좋아져라 기분 좋아져라 안된다 조졌네 근데 방파제 있으면 피 안나나? 지붕 피 안닿는데 제발 아 달아 님들 무릉표나 투하세 위에 정찰갔다고 샘 어 무릉표 다 밟고 정찰갔다고 샘 나 아까 피삼 달아야겠다 위쪽에서 대기해야겠다 최대한 멀리 가게 드라카 홀트 앞에 양집 까는것도 좋아 뛰어들기 아이템 4%하면 나 죽거든 이거 나 나한테 넘기서 그냥 나 70보니까 그래 그냥 낫겠다 안죽지 않을까 그래 그냥 낫겠다 안죽지 않을까 음 음 그러면 너 호수 그냥 오면 돼 2%인데 에이 아이 안죽어 디지겄어 아깝다 아 다행이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갑니까 아 잠깐만 과몽이 저 7이요 저 턴중해야 돼 그럼 여기서 턴중하겠습니다 여기서 턴중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이건 주겠는데 이거 무기각인데 얘 스코지인데 아닌가 어 이거 이거 모자 주지 않나 저거 아니잖아 얘 스코지 아니었나 왕실강대 응 얘도 위에 타임라인에 떠가지고 잡아야 돼 흠이나 너가 양사이드 그거 해주라 한 방이니까 나 가운데 거 최대한 패라야겠다 얘가 딜이 세서 얘를 패야돼 호기와 왜 나만 패 누구 패는지 바닥이 잘 안 보이네 오른쪽 거 마무리 해주면 돼 왕실강대 어 아 아 이게 단점이 있다 한 칸짜리라 방에 취약해 아 쇼크인데 형 쇼크인데 집중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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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와 오맘 뭐 딥오프 다 박네 나 이거 힐 써야겠다 맞지 어 오른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이거 집중 받은 게 안 낫나 너 스파크 아니야? 그럼 왼쪽 거 집중 서서 해봐 풀 딜 들어가면 되거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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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운데가 좋긴 했지만 어차피 가운데 때렸으면 키즈에서 안 터졌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맞아 아 아 실 쓸게? 실 쓰고 오른쪽 거 마무리해줘 아 심포니로 하면은 다 뜨면은 되는데 안 뜨네 아까 하나만 점사해서 참 어차피 지금 얘 두 번에 걸쳐 잡아야 되는 애라 어 미치네 하 하 하 으 으 딩가라랑 딩가라랑 딩당댕이야 음 나이 쇼타임인가 이제 왜 나만 때리지? 너 감염이 많이 안 뜨나 봐 크리에이트면 잡으면 돼 격려를 받았다 근데 이거 안 죽는다 빙가랑빙가랑빙강빙강빙강빙 나이스! 거무룩으로 봉투 무기 줘라 무기 같은 뮤지션이라서 그런가? 묘정묘야? 그 다음에 어 이거다 왕실광대볼 거리원주도 있네 이거는 내가 이미 패시브 있어서 난 필요 없어 우리 이거 다 필요 없어? 아 그거 나 줘 나 수압할게 수압하는 김에 다 하네 앵벌이 수압까지 아 흐민아 이거 너가 수압해야된다 나 이미 수압하는 장비가 그거 있어 형이 수압하는게 좋은게 이동을 많이 하니까 앵벌이 확률이 높을텐데 아 이미 나 수압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달려있거든? 번데오 주가? 귀찮더라도 최대한 돈 버자 한턴 버셔야겠다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많이 맞았어 하 væ거 정말 귀엽네 캐릭터 오늘 속도 부츠인데 아 근데 속도 떨어지는데 그럼 나도 떨어진다고 해피인지 떨어지는데 최대로 높여야겠다 와 맥시멈이다 속도 탐험용 부츠 도둑 캠프도 4레빈 음.. 과몽에도 휴식하고 응 누가 이렇게 아하오리냐? 어? 이거 싸울 수 있다 마녀 그래? 마녀 싸울까? 가기 전에 아씨 뭐야 아 수압을 미리 바꾸고 눌러야되네 어 미니해야 돼 그냥 이대로 싸워보자 아 나 지금 아 디펙트 안켰는데 수압 좀 불편한거 같은데? 헷갈리면 와 이거 손 되게 많이 가 저주다 저주 와 나 한대 더 맞으면 죽는다 죽여줘야돼 하지만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 아 이거 그냥 때리면 돼 어차피 내 차례 재밌는게 깃밥 richtige 얼마나 Wedding 그래도 상품 흡 빨리 또 여기서 다행이네 상현이 형 모시는데? 어? 잠깐만 황푸 쓸까? 아 나 모셔도 돼 어 나도 황푸 쓰라고 괜찮은 것 같아 흥민아 황푸 쓰고 휴식 받을까? 어 그 다음에 드라가나 홀트 가면 되겠다 저 파란젤린 너무 멀고 워러블은 시치 와아 근데 얘도 어차피 여기다 양식 설치해야됨 응 맞아 강도캠프 2렙이네 나 저기 맵 돌고 있을게 그야 응 하잇 할 수 있어 나 속도 95야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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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경계의 차이로 5단에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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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수가 나 들은 사자꾼을 만났던 지페이 된거 보니까 법상 것 같은데 어 경고 이거 나 주세 나 반지 그 없음 바이 뭐 그러면 우리 경험이 없냐 아래 나도 경려야 5 그러니까 나는 격려가 아니라 아 예 그러면 우리 경력 오진다이 서로 격려 주기 그리고 나 미리 수염 껴 놓고 억지 모르니까 봐봐 아 이거 근데 진짜 일찍 보고 먹으면 뭐 잘 뜨나봐 그 야영 오케이 진짜 뭐가 있나봐 싸우자 아무거나 싸워도 돼 여기 가운데 강도 캠프 싸워도 되고 모자 바꿔 어 어 아 잠깐만 흠이나 어어 왜 해도 돼 드래곤 홀드 갑니다 어 얘네들 그거다 어 나 거리잖아 다이킹 족이다 아 얘네 근데 방어력이 없네 괴물이 없네 흥미려 나 패시브 봐 나 면역 지려 혹시 모를 킹정성을 위해서 그냥 사이드패스 뭐 어 쇼다보다 나 이거 방어 좀 올려야 겠다 너무 살살는 너 쳐다본다 이거 내가 경력! 아 나 크리스도 안되는데 아 나 치랄때문에 피 먹을걸 양념치 샘 되지 나 죽겠는데? 나 때리면 죽는다 와 나 우어 오 나 이거 출혈 나 throws 아인 출혈을 아니 과몽이 어차피 힐하고 오른쪽거 잠깐만 이거 형 공격하면 나 출혈을 죽는거 아니겠지? 근데 뭐 회복할 방법 없어 죽나? 출혈을 죽나? 출혈을 또 터지나? 일단 회복해 회복하고 단형초는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맞으면 왼쪽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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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살았어 살았어 아 신발에 혹시 남는 거 있습니까? 신발? 봐야 돼 강도블레이드 나왔다 안좋아 갖고만 있을게 혹시 이거 무기 녹아내릴 수 있으며 내가 신발이 아예 없어 신발... 나 있어 탐험용 부침 하나 줘 근데 안다 지금 나 우정반지 끼면? 우정반지는 그 지원범이야 시간내면 줘 어? 내가 어차피 글로 간다 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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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. 바로 사막제 걸 수 없나? 나 걸... 그러면 돼 음... 랩에 갑자기 말도 안 되고 그런 거... 와... 와... 치... 사이드 패 줘? 와 귀엽다 얘네 루돌프같이 생겼냐 날 때려라 차라리 피하면 되니까 피통이다 너무 적어 회피 아 그거 때문에 제물로 바친 건데 회피 아니 이거 나 어그로 개질이 있는데 못생겨서 그런가 개 따갑 너 모자가 어그로 끌리는데 다 너 쳐다보잖아 봐봐 아니면은 3명 다 때릴까 아 오른쪽 패 오른쪽 오른쪽 패 3명 다 때리면 7 데미지 아 그러면은 오른쪽 끝 때려 맨 오른쪽? 응 너 판빵쿠가 안 나와 하하하 머쓱하구만 행정 좀 좀 터져라 이건 마무리 해야겠다 가운데 이거 그 집중 서야겠다 이거 5%로 빗나가면 게임이 터진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스턴이다 면역이지 음 이건 마무리를 쓸 거 없으면은 심포틱? 응 음 내가 얘야 때려밀 그의 한 대 때려줘 원래 왼쪽 거'RE 때리는게 맞는데 어차피 그 왼쪽 거 우리 턴에서 끝나서 어 혹시라도 흥민은 그 внимание 빗나갈까녹을 생각하면은 여러 than 뒤로 밀 совремyer 오 어 오후 Purple 해발 제가 저보다 teenage 나 CAR 그낮逆 흥분 queue 그낮 ça constitutes 아 아 개 아파 으 아 송길 그 마무리 자 무기가 이게 기본이 라서 그래 영려 받고 어 그 아직 안 나왔어 마을에서 문이가 요금 말해서 봐야지 나 좀 돌다 와야겠다 와 겁나 단단해 보이는 장화다 덧댐 장화를 얻었어요? 나 그럼 체력 재생 신발 입고 나 두세요 냉동 면역 근데 겹치지 않아? 와 잠깐만 이 다음 근데 체력 재생이 좋잖아 우리 강도 캠프 잡을래? 어차피 체력 괜찮은데? 응 고 어 얘는 이 짤이라? 글레이브 들고있네 허리랑 안 돼 얘네 간지러워 얘네 2렙짜리라 와 방해졌고 뭐야 사이드 아 리다르 이구나 와 리다르 아 리다르 왼쪽 거는 내가 방관으로 정확히 17들이라서 가운데 거 때리면 돼 오케이 목직 끝낼 수 있는가? 아 아 아 성소도 찾아야 되는데 그니까 와 60골드나 줘 오 돈 많이 주는데? 34원 더 줘 뭐 돈 뺏겼었나? 오 아 한 손이다 아 근데 한 손이다 한 손 크 양손이 떠야돼 그럼 안 돼 한 손은 그 데뷔지 별로 안 들어가잖아 오 어 아 근데 일단 줘봐 봐 집중력 올라서 좋긴 한데 그니까 음 재능수치 무시 못하는데 나 나는 이거 낄 것 같아 그냥 어 이거 끼고 스위칭 하던가 아니면 그걸 놔줘 데이보스를 그 다음에 수영을 놔줘 아니 물에 대한 데미지? 플러스? 물에 대한 데미지? 어 나 가빠 없어 어 너 저거 끼니까 못생겨졌다 뭐가 뭐가 아 맞아? 모자 모자 어 근데 저 옷이랑 잘 어울릴 듯? 지 아씨 뭐 이거 근데 뭐 그냥 그렇네 내가 이쁜거랑 비슷하니 어 그 다음에 데이모스를 놔주고 투거 줄게 어 어 어 어 공격대비 4를 무시하고 면역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나도 수영을 줘 그러면 흥민아 어 형이서 그냥 수영을 끼세 스위치 가슴이거든요 스위치 가슴이거든요 스위치 가슴이거든요 스위치 가슴이거든요 하 이 공격어 나 쉴게 아니 내 캐릭이 아니네 형도 쉬어 아 근데 명중률이 너무 떨어진데 이거 끼니까 공격력 그건 좋은데 근데 형 깡딜을 높이긴 해야 돼요 그니까 명중률 5%나 떨어지는데 오 동굴 나왔다 뭐야 동굴이야 인지인데? 싸이오쿤 건데 이거? 응 갔다와 성공하겠지 이러면? 성공이지 무조건 돈이랑 어? 재집중 재집중 이거 진짜 좋은건데? 스왑 스왑 수왑 지금 몇개 하는거야 개흥키네 오 이거 또 한명 더 과목이 너 아 과목이거는 재능이 올라가서 내가서와 오 내꺼다 아 들어가고싶어 베트남 쌀국수 모자하고싶어 황금풀이 쓸게 나 이거 왜냐면은 모자주고 쓰셈 모자쓰고주셈 쓰셈 모자 누구주 정형이 두고 하나 더 있어 놔두셈 잠깐만 과목이꺼랑 과목이꺼랑 과목이꺼는 어차피 최대집중이 발려있구나 너는 그게 훨씬 낫다 그러면 난 이거를 그냥 껴야겠다 재집중이 넘는다 와 이거 스왑 너무 고통스럽다 스왑짱 형 그냥 스왑 하지말고 파샘 겹치는거 근데 이런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깨지않게 아 들어가면 안돼 아직 나 이거 밟을건데 응 이거 밟아도 되지 그거 어차피 최대회복인데 아 그러네 아씨 괜히 밟았네 멍청이네 일단 떠나놓고 이거 아껴놓고 드라곤울드 그냥 드갑니다 잠깐만 아 니가 가자 즐거운날 떠버렸다 아니 나 기 그래 가 근데 모자 안바꿨어 나 원래 이건데 아 돌모자네 돌모자가 어딨지 왕실방대모자 너 지금 정형뜨거 쓴거 아니야 응 검은모자 어디갔어 게이머스 그거 그게 낫지않을까 전투에는 정형뜨거 턴중용 오케이 손이 많이 갈거야 근데 들어가면 돼 존나 헷갈리는데 나는 지금 스왑을 두개씩 하고 있어 뭐야 저 공탱이 오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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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랩이다 엥? 아 마지막이라서 그렇구나 이거 이제 마을 열린다 스턴이다 이거 아 와 나는 맞아도 돼 안 돼 이제 맞으면 안 돼 헉 격려? 나이스 나 뒤져 나 그거 써야돼 풀피 되는거 풀초 아 이거 누구 때리냐 잠깐만 눈짐승 오른쪽거 때리면 몇틀이야? 오른쪽 하나 때리면 13이고 셋이 때리는거 7데미지 맨 오른쪽걸 때려야 내가 마무리할 수 있어 턴 턴 나 믿고 다른거 때려 나 100% 확일로 때릴거거든 어떤거 뱀 눈짐승? 어 때리고싶어 때려 곰? 나 곰 때림 두칸이었어 눈짐승? 안 떴다 와 얘는 뭐 몇번 때려야 되냐 아 이거 아깝긴 한데 최대 체력 자체가 낮아서 턴 아 근데 아까 거기였으면 회피는 높아지는데 수염때문에 잡은거라 이게 수염때문에 잡은거라 이게 수염를 바꿔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어 이거 과목이 맞는다 으악 야 곰 잡아야겠다 곰곰곰곰 곰 미쳤다 딜 출혈까지 일으킨다 이거 나 죽는데 출혈을 데미지해 내 턴이 없어서? 50% 아냐 과목아 너한테 순수한 성소가 있잖아 죽지 않아 성소가 있잖니 출혈하면 얼마나 딸지? 살Ты 살았다 가족들 빨간구 써 단연초 단연초는 달라고? manmanmanman Beth baked 2개의 다를 못쓰잖아 2개의 다를 못쓰잖아 피 채우는 수염이 있네. 그럼 수염 쓰자. 어.. 곰을 마무리해줘. 심포니로 다.. 전부 다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집중 쓰고 하면 되지. 집중 쓰면 93퍼. 된다 이거. 심포티! 이러면 나랑 흥민이가 마무리할 수 있다. 아.. 24딜로.. 와.. 잠깐만! 와.. 심욕이 다네! 자.. 일단 마무리하면 돼. 자.. 기도합시다. 미쳤.. 기도합시다. 정려! 아.. 이래도 안되겠다. 나 때리면 돼. 아.. 나다. 나이스! 나이스! 마무리! 아.. 다행. 와.. 7회리.. 와 이거 좋은 거 주겠지? 양심적으로? 힘들었다 여기. 진짜 빡세 없다. 나 왜 물방이 이렇게 낮아졌냐? 곰의 발톱 뭐 이런 거. 아까 모자 바꿔서. 아.. 아니 아니요. 나! 그래서 그렇구나. 아 그렇게 좋지 않네. 염산용으로 들고 있어야겠다. 지금 내가 너무 방어가 났다. 이제.. 아직 남았나 저기? 마나빅도 있는데 우리.. 아.. 섹서발 못 가는구나. 제가 가보고 싶은데. 드라가몰트 이제 끝난 건가? 어.. 어.. 아이템은 야영 가방이고 골드는 60골. 파티 경험치. 야영 가방이겠죠? 야영 가방 먹어야겠죠? 퀘스트? 퀘스트 보드? 나 저거 하나만 사면 안 돼. 탐험용 망토? 자 일단 잠깐 먹고. 방어금? 야영 가방 살.. 판기도 하나 지금? 저한테 돈을 다 주세요. 지금 이 턴에 다 사게. 나 망토 사줘. 무기 아직도 안 나왔어요? 야영 가방 144원이다. 어.. 너 책밖에 없어. 책인데 지력이야. 안돼 안돼. 책은 안되고. 아.. 지금 무기가 계속.. 지금 나.. 태초마을 무기야. 탐험용 망토. 요거 탐험용 망토. 아 아까 한 번 떴나? 그 유리 뉴트? 응. 깨졌어. 너무 운이 없는데? 그니까 나 무기가 없어서. 내가 활 그런 기분이었어 진짜. 야영 가방이랑 그러면 탐험용 망토 삽니다. 응. 야영 가방 하나 사고. 나 저 기분 알지? 탐험용 망토. 탐험용 망토. 탐험용 망토. 아 그래도 한 단궁이라도 있었는데. 나 파이프. 우리 파이프 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까? 나 하나 업그레이드 돼있어. 하나씩 다. 아 잠깐만. 내가 여기 이따 갔다 와 볼게. 파이프 업그레이든 다음 턴에 하자. 아직 그건 안 급하니까. 나한테 돈을 좀. 어 이제 나한테 돈을 다줘. 옷이랑. 진짜 제발 무기가 나아. 아니 옷은 제시여. 어? 옷은 제시. 너 잘못되는 줄 알았어. 제시 아래 제시. 아 그럼 제가 낄게요 그러면. 아 인지 높으면 좋지. 저거 솔직히 저거 황금 풀 하나에 사야 된다 인정? 황금 풀 줘야지. 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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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고.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어차피 턴이 없으니까 휴지가 한번 때려야겠다. 여기는 퀘스트 안 떴어? 먹었음 아이템. 야영가본. 아 왼쪽에 안 보이는 구나. 어. 두 개밖에 안 보이지? 아 보인다 보인다. 형 나 가죽가복 주면 안 돼? 가죽가복? 어 보냈어. 사유 형. 잠깐만 드라가놀트? 아 마나 비계성. 됐다. ? 거리 원주 격려? 겨수 거취. 아니 이거 다 쓰는 거라. 할 수가 없네. 음. 테스트. 받았어. 받았어? 여기 20라운드 안에 격려. 가요 만화 빅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어 야영가 방주 뭐 아니 이거 아예 아예 쭉 물에 다 써서 도망쳐야 돼 아 자 방어 한 다음에 2대 맞아야 되거든요 아 피고